네 이제 이동해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메이크업도 조금 변화를 줬죠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쁜 스튜디오에 와버렸어요 아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저희가 12월 15일날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콘서트에 대한 멤버들의 소개글과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키리씨부터 자 이번 콘서트에 대한 한 줄 코멘트와 그리고 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12월 15일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12월 15일 콘서트는요 약간 저희가 매번 콘서트마다 곡수가 조금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작 다섯 명인데 뭔가 노래도 보여주고 춤도 보여주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게스트죠 저희 게스트님들도 몇 명 출연하니까 그것도 좋고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빨리 놀러와서 우리의 공연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 12월 15일 콘서트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들어보러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휴형에 대한 코멘트 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한 줄 코멘트를 말해주세요 저희 12월 콘서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다양한 빅건지의 매력 많이 한껏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휴도 저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승호 새로운 매력과 그리고 새로운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2월 15일날 콘서트에 대한 코멘트 자 다음 우리 유분의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카리스마 있어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룰브유 따단 안녕 자 다시 돌아온 12월 15일 콘서트에 대한 코멘트 남기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멤버인 우리 알렉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5일 콘서트를 위해서 많이 연습하고 많이 준비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저희에 대해서 기대를 가주시고 많이 놀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5일날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어우 뜨겁다 아 안보여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15일 콘서트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콘서트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올始에 방문이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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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그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